어쩌면 어쩌다 말하지 못한 감춰놓은 비밀이 있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건지 기억 못해도 너를 향해 있어 너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 지금도 난 사랑인 듯 아닌 듯 헷갈려 한다면 지금 나를 안아줘 고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inistre 당신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진짜 나 우리 멤버는 한국어 진짜 잘하는 것 같애 가끔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하지, 멤버들 대부분 다 한국인데 다 한국말 잘하는 아니 형, 중국 멤버들 아 중국 멤버들 months the 남라라라 굉장히 서 crossed 나와 가지고 있는 누가 신경써? 레오 씨랑 친분이 있다는 거 살짝 좀 놀랐는데요? 또 좋은 노래를 했어요. 잘 모르시는구나. 이거 보세요. 뭐 하는 거예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둘이 뽀뽀하는 거 같은데? 머리 긴 남성분이 레오 씨고요. 오른쪽에 금발머리가 레이 씨예요. 귀에 바람 넣나요? 귀때기를 빨고. 우리가 그냥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른 사람도 흑백인데 둘만 컬러예요? 이거 소소샵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. 기분이 어때요? 떨리진 않아요? 떨려요. 진짜 떨려요. 그래요? 네. 진짜 재미있어요. 우리 이름 아직 안 정리했어요. 뭐로 할까요? 네가 정리해봐. 형 본명이 이싱이잖아요. 내 이름은 변백현이고. 병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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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. 그렇지. 남자. 비 사는 거 반대말은 사는 거. 싼. 산 남자? 안 싼 남자. 어? 오우. 뭐. 뭐. 맛있어. 맛있어. 좋았어. 와! 손 잡는다! 하하하하 손이 굽다 손이 굽다 오! 저거! 메이가 있어요! 오! 메이가 짠이다! 메이가 짠이다! 뻥! 아 좋네! 멤버들은 지루였는데 진짜요? 아 싸이소 아 울어 왜 울어 아유 아유 우유 우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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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을 한 번 더 외치고 싶다. 공격 역할을 해보고 싶다. 내가 알기로는 주라질 공항에서 1번 주라질, 2번 조라질, 아니면 말라질, 4번 주라기. 어떤 걸까요? 주말으로 따지고 보면 주러지. 아 주러지? 그래서 한국 발음으로 이어져서 주럴즈. 정답은 뭔지 한번 알려주세요. 정답? 비슷한 게 있잖아요. 주라기. 주라기 공항.. 네 주라기. 우라질은 어때요 우라질? markets computersizAI. 중간 circle STEP MARK 부담이 딱딱きます. 12, 3,, Why can I push myself ruin a few 스튜ątуз? 2기 연예 сложно 슬쫓구로 싸 whipl 한글자막 by 한효정 신빈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신빈은 사람이고 신빈은 사람이야 어! 똑같다 ㅋㅋㅋㅋ 잘못된 같아 안될 다가가가 안 한번만 잘가가다 하하하하 아들 이건 일단은 인사하는 수준으로 그 다음에 장난치고 싶다 그러면 따는 느낌이 있어요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아 이리 와보라고 장난...그건 아가...그게 인사하는 거 이리 와봐요 뭐야 인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...이제부터 장난치고 아가는 인사하는 거 저기하면 인사 잠깐만요 잠깐만 좀 거둘게요 어 느낌 떠시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지금 열리죠 열리죠 어 난 좀 약간... 여기 땀을 흘리죠 부끄럽고 얼굴 왜 이렇게 빨개지셨어요 여기 수출스럽죠 아 진짜 손이 어떻게 됐는지 정탈서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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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을 뒤집어 처음으로 돌아가 내 맘을 전해 주